컬러도 왜 가장 기본과 포인트가 다 적절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고요. 자, 한 번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짧게 한 번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린과 블루의 컬러가 미스매치게 들어가 있으면서 살짝 위쪽에 보시면 네이비 컬러가 또 한 번 들어가거든요.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레이어던 같은 느낌의 소재도 굉장히 부드럽고요. 신축성이 쫀쫀합니다.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마음에 드실 것 같고요. 한 번 보셨고요. 자, 두 번째는 이제 버건디 컬러가 따라가는데 제가 잠시 입은 걸로 한 번 공개해 드리기로 하고요. 옆쪽에 보시면 살짝 뺀 다음에 공개해 드릴게요. 자,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는 어깨 부분과 가슴 부분이랑 또 한 번 약간 입체적인 조직감이 또 한 번 들어가겠다. 이것 때문에 가슴이 넓어 보이고 어깨가 넓어 보인 패턴도 마음에 드실 것 같고요. 원단이 답답하지가 않아요. 되게 편하죠. 신축성이 이 정도로 좋고 보건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세탁을 많이 하셔도 틀어짐도 굉장히 없고요. 부드러운 뭐 유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자분들 피부가 까칠까칠해진다 그럴 때도 바디로션 안 발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. 입체적인 조직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특별하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고 자, 마지막 네이비 컬러 따라갑니다. 네이비 컬러도 남자분들의 출퇴근할 때 너무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스트라이패턴이 들어가면서 정중하고 클래식한 느낌 속에서 이것 또한 약간 입체적인 조직감이 들어가면서 컬러감들이 안쪽에 시크디크 살짝 보이면서 굉장히 좀 럭셔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. 우리가 백화점에 간 다음에 약간 명품 매장에서 많이 봤던 그런 니트의 감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사실 남자분들이 막 출근을 하는데 매번 이제 셔츠에다가 딱 입게 되면 찬 바람이 술술 들어오다 좀 춥거든요. 그래서 니트가 참 많이 필요한데요. 자, 라인감도 굉장히 좋습니다. 어깨도 넓어 보이고 패턴도 너무 답답하거나 너무 끼이거나 그러지 않으면서 아래쪽에 립 조직이 또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내려서도 올려서도 다양한 전출이 또 한 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마음에 드실 것 같고요. 자, 달라붙지 않아요. 근데 중요한 게 다시 한 번 워낙에 부드럽고 막 피부 힐링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입어보시면 단독으로 입어도 마음에 들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. 자, 오늘 4종은 금액이 가장 좋아졌습니다. 5만 8천 대 가능하기 때문에 남편과랑 와이프가 함께 선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. 기계 세탁이 또 가능하니까 관리도 얼마나 편하시겠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자, 내일부터 영화권으로 떨어집니다. 이제 니트는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에